준비 시작 시작 준비 시작 시작 쏘우스윗입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를 만들어볼게요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주세요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주세요 그림을 색칠해주세요 그림을 색칠해주세요 가위로 오려주세요 이분을 믹서ώ 그리스마ips에 썰어주세요 그리스마ips을 부서해줍니다 그리스마ips에 일어날 수있어요 그리스마ips에 적힌 도전 그리로 그리스마ips에 적힌 도전 그리스마ips에 찬걸어 손으로 그리스마ips에 적힌 도전 그리스마ips에 적힌 도전 박스를 자른 뒤 접어주세요 풀로 붙여주세요 짜잔 박스에 클립을 껴주세요 빙판 도안을 붙여주세요 그림을 붙여 꾸며주세요 자에 자석을 붙여주세요 자석을 붙인 자를 빙판 도안 아래에 넣고 어린이를 올려주세요 슝슝 스키트 타는 어린이 완성!